아아 자 여러분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NHN 빅풋의 온보딩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NHN 빅풋의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이거 앞으로 NHN 빅풋의 다른 게임이 온보딩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NHN 빅풋의 우파루 프로젝트가 또 위믹스에 온보딩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루 프로젝트도 온보딩 되었으니까는 앞으로 더 많은 게임도 온보딩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NHN 빅풋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NHN 빅풋의 게임이 추가적으로 온보딩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HN 빅풋의 대표인 김상호 대표가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무언가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같이해 나가지 않을까 두 기업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NHN 빅풋 대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치하는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NHN 빅풋의 김상호 대표가 무어라고 포부를 펼치고 있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웹 보드게임 운영 경험과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유연한 협력으로 P&E 게임 전문 개발 회사로 도약할 겁니다 2년 내에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현국 대표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만나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게임 이코노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P&E, P2에 대해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고 관심을 드리고 있지만은 인터게임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P2 게임의 가능성을 설파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NHN 빅풋의 대표는 인터게임 이코노미의 폭발적인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장현국 대표와 너무나 일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NHN 빅풋은 지난 2월 초에 NHN 픽셀큐브, NHN RPG 등 자회사들까지 흡수합병하며 조직 역량을 모두 P&E에 결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도 위메이드와 참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게임 개발사로서의 실적은 솔직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접목한 게임 토큰, 플랫폼을 개발해내면서 굉장히 큰 도약을 이뤄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성장의 여지도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NHN 빅풋도 그런 과거의 위메이드와 너무나 흡수하다라는 거죠 과거 한 게임인 시절에는 무언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NHN의 게임 사업은 무언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HN 빅풋이 NHN 픽셀큐브, RPG 등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P&E로 무언가 도약을 꿈꾸려고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위메이드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사적으로 P&E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위메이드와 참 무언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을 한다라고 하는 회사가 많은데 NHN 빅풋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위메이드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냥 P&E가 P2E가 대세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NHN 빅풋의 대표는 이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장횡국 대표와 비슷한 말을 더 많이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P2E와 P&E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P2E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P&E는 게임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멘트 또한 장횡국 대표와 무척이나 흡사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P&E 게임들의 질이 높아지면 향후 서구권 시장도 점차 P&E의 호의적으로 바뀔 것이라 보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의 장횡국 대표도 이런 말을 했었죠 GDC에 참가해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P2E가 아니라 미르포의 P&E에 대해서 좀 알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뜯어놓고 보면은 NHN 빅풋의 김대표 발언이 굉장히 장횡국 대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인터게임 이코노미라는 이 용어 있죠 게임 내의 경제 생태계 연결을 언급하는 이 단어 이 단어 자체도 지금 국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장횡국 대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HN 빅풋의 대표도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일컬으면서 P&E의 가능성을 설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와 NHN 빅풋의 교류가 굉장히 잦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교류가 깊고 생각하는 바가 일치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HN이 앞으로 출시하게 될 총 7개의 게임이 위믹스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키스트 데이즈라고 하는 좀비 게임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기대받는 기대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도 위믹스에 온보딩 되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NHN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게임 사업이 좀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게임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퍼블리싱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면서 위믹스 생태계에 아주 긍정적인 역량을 미칠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NHN의 김 대표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PNE 전문 개발사로 나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결국 핵심은 PNE 컨텐츠니까 우리는 자체 플랫폼 안하고 외부의 다른 플랫폼들과 협업 및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멘트를 보았을 때 여기서 가장 주축이 되는 플랫폼이 위믹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위믹스 이후로 다른 플랫폼과도 어떠한 협업을 이뤄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협업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위믹스라는 플랫폼도 이제 다른 플랫폼과의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국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믹스라는 플랫폼에 온보딩 되어 있는 게임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 어떠한 협업을 이뤄가면서 PNE 시장 자체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그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NHN 빅푸트의 중심에는 위믹스라는 플랫폼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NHN 빅푸트의 토토 게임이 지난 6월에 온보딩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파루 프로젝트라는 게임이 온보딩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파루 프로젝트는 과거 13년부터 20년까지 운영이 되었던 우파루 마운틴에서 IP를 따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루라는 게 마치 포켓몬스터의 포켓몬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로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우파루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능력치가 좋은 우파루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에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루 프로젝트가 또 게임으로서 출시되게 된다면 기존에 우파루 마운틴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우파루 마운틴을 플레이해본 좀 매니아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우파루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우파루 마운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루 마운틴의 IP를 활용한 게 우파루 프로젝트다 새롭게 나오게 될 NHM 빅푸트의 위믹스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이나 어린애들 뭐 그런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고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NHM 빅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 NHM 빅푸트의 게임들이 위믹스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NHM 빅푸트 게임 두 개가 위믹스에 온보딩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NHM 빅푸트는 총 7개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P&E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 토큰의 연속성을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NHM 빅푸트 대표의 어떤 멘트나 생각대로 보았을 때 위메이드와 앞으로 추가적인 일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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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